꼭 갈 필요 없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대학 여기 있어 바로 제로 대학 강의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노력 노력하기 너무 힘들어요 등록금은 빵업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돼 압박감 대신 낭만을 꿈꾸도 좋아 평가하지 않아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아 위아래가 없어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학생이니까 진짜 꿈꿔왔던 대학 네가 잘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대학 압제로 대학 9월 6일부터 8일까지 수창청춘맨션 1대에서